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는 많은 것들을 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만 전념을 다하고 있죠. 일단 처음에 저희 상담때 말씀 주셨던 게 아이가 파닉스가 잘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예상하기를 읽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의 부분들을 좀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딱히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일단 아이에게 단어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수업을 통해서. 이번이 2회차 수업이죠. 근데 여기에 나온 것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내에서 사용된 모든 단어들을 빈도를 조사를 한 표예요. 그래서 더 라는 단어가 랭킹 1에 올라가 있는데 1등이죠. 5천만 번 정도 사용됐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 B가 3200만 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랭킹이 다 먹여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예를 들어 시중에 파는 우선순위 0단어 중학, 고등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면 그런 애들처럼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사용된 그 데이터 수를 빅데이터로 판단을 한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이에게 이거 읽을 수 있는지, 이걸 읽을 수 있는지, 뜻을 아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어디까지 갔냐면 잠시만요. 재채기 하다가 목을 삐었네요. 그렇게 해서 오늘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는 여기 39번에 if 넘어갔고 you're all, you're 42번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단어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오늘 새로 주는 단어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제가 90개 이상이거든요. 오늘 넌 단어의 숫자만 근데 이게 그냥 단어의 숫자만이 아니라 이 단어 각각에 얽혀있는 그거까지 문장까지 뽑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have를 배웠으면 have를 포함한 문장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이걸 다시 정렬을 시키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정렬을 아, 리뷰가 아니라 덱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드로 하면 되는데 어디 갔지? 아우, 코가 더가 있으면 더에 대한 더랑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실제적인 쓰임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뇌는 배우지 않습니다. the baby end가 들어가면 my sister and I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내 동생이 돼야 되고 end I는 또 end는 알고 있더라고요. 끝이라는 단어 그러면은 end도 들어가야 될 텐데 이거 안 했던 것 같다. have를 가르쳐줬으면 have가 쓰이는 곳을 가르쳐줘야죠. I have the money 그래서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납득 가능한 문장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20개씩 새로운 카드를 본다고 할 때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140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넣어주지는 못했어요. 중간중간에 제가 더 넣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가 소화하는 걸 일단 좀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중간중간 이제 이런 문장들을 만드는 것도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한테 만들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어떤 단어를 못 읽어냈느냐라고 하면 42개 가는 중에 from이라는 단어 하나 못 읽어낸 것밖에 없는데 이것도 본인이 그냥 바쁘게 읽다 보니까 못 읽어낸 것 같고 그냥 제대로 읽으라고 했으면 읽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게 해서 지금 딱히 파닉스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발견되는 문제는 단어량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진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아예 관심 끊고 아예 안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외우면 외웠을 것 같은데 아예 진짜로 마치 원수인 양 그걸 안 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점점 파악을 해나가야겠죠. 아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진 단어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단어량을 늘려주는 수밖에는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보는 세 단어의 개수를 몇 개까지 잡을 것이냐 20이냐 40이냐 80이냐 몇이냐 이렇게 쓸 때 지쳐요 많이 잡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만약에 매일매일 단어 20개씩을 배운다고 치면 10일이면 200개거든요. 100일이면 2000개고요. 적은 양 아닙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끊지 않고만 나갈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인 거예요. 대단한 어휘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잊지 않는 방향으로 만들어내면서 문장력까지 키우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하세요.